3번 어? 내가 렉이 아니네? 근데 왜 이렇게 렉이 있지? 따따따라 따따따라 아니 짬뽀 형님 왜 페이북 신청... 친구 신청했는데 왜 페이북 신청 안 받아주세요 몰라 그 밀당하시네 아 그 승님 그만하세요 키피 하나 은차 줄게 그만하세요 참 그... 돌리가지고 계속 키피 달라네 돌리 말하면서 대놓고 말 안하고 있어 돌리 말하면서 계속 달라네 우리 지성 지호빠리 별풍선 다섯개 선물 감사합니다 죽지 보낸사람들 다 보냈는데 와... 벤제마하... 님께서 초콜렛 50개 아 잘쓸게요 초콜렛 50개 한사람의 7위킥뷰를 또 살리주네 롯데리아 24샷한데도 있지않나 와... 와... 미친 게르지 빠르네 릴링에 티 나오려나 사pass 릴링이 아 릴드 릴린 mode 릴린들의 아하아아아아아 아하아하하아아아 정말 완성이 되있구요 이 새끼야 아아아아아아 따라라라라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미친 두녀석 퐁크가 있으면 바로 빼야될거 아냐아 이 또 어디 포토로샤로키 들어오는거지 뭐 어디 포토로샤로키 들어오는거지 좋습니다아아아 깔끔한 게임이 상대 깔끔하게 지금 되고있어요 아 우리 글로네께서 별풍선 3개 감사드립니다아 기 إن 아 왜 또 저를 또 졸라 욕하고 있습니까 우리 매니저분들 예 아아 참 서빙니스 đị카 한개선물 별풍이 안싸진다구요 그럴리가요 그럴리가요 밤 10시부터 새벽 9시까지 글로리와 별풍스 2개 마린 5개 질러 2개 컨트롤하면 마린이 안 이기겠습니까 뭐지? 뭐지? 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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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글로리 별풍스 1개 뭐지? 포토 1개 깔아 놓으면 되잖아 포토 1개 별풍스 1개 선물! 아 좀 쓰립니다 아 이거 우리평가에요 우리평가 포토를 박아줄러 온 줄 알았는데 뭐 그런건 또 아닌거 같고 죽여버릴까 그냥 궁금한게 있다고 뭔데요 궁금한게 감자곰탱니 반갑습니다 우웅 muchísimo UH 아 아 şu 니 진 오 우웅 전적이요? 별로 안했습니다. 43,915 승 8,577패 스타를 같이 시작하는 단계죠 메딕이랑 마린은 무조건 따로 부대정에 해줘야 스팀을 빨 수가 있어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미스 이 뭐꼬 이건 졸라 많을 것 같은데 칠 칠 칠 맨정신으로는 잘 뚫을 수가 없다 임마 세신은 아 포토를 적당으로 또 박아주니까 또 열받네 이 마트 진짜 대단한 놈들이네 도검놈들이네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3cm 드랍트 개자식아 아아아아 어디 잔대가리 확 굴리냐 확 대가리 그냥 치 치 치 치 치 치 치 치 치 메딕은 내가 지원해줄게 하지만 개글링이 죽을라 많이 나와있는 그런 상황이 많아 메딕이 질렀... 아예 질렀고... 치료가 되죠 와타 왠지 좀 질 것 같은 느낌 든다 내가 일단 9시한테 드랍을 존나 세게 존나 한 대 쳐맞고 아우 라크 형님께서 연양객님한테 키를... 형이 저도 킥도 있는데 좀 사난 게 몇 개 있잖아요 남았는데 그들은 다 오오오 기부 잠시 일이에요 응 드랍이 하면 웃긴데 드랍이 하면 웃긴데 드랍을 오라 게리를 오라 게리를 오라 피카초 으아 한마디 더 있니? 한마디 더 있으면 니는 진짜 센스 넘치는 새끼 센스가 넘치는 새끼 으아아아 으아아아 아 좀 하네 비코스 하는 놈이네 이 새끼 센스하네 그렇게 하는거야 스타는 그렇게 하는거야 뭐하는 새끼지구 이제 템플루 아카이브를 올리면서 상당히 태크가 조선시대 태크네요 아 저 조선시대 물리가 있네요 아 다들 M16 소총쏠때 활 CR 4 쏘고 있네요 와! 디바이 러! 디바이 러! 디바이 러! 아! 라크 형님께서 별풍선 세개! 세개 선물! 감사합니다! 아! 두개! 아! 한개! 원효 대사님 한개 깨알 한개! 중계방에서! 기절아이 세개알! 아! 아! 그 분 생각나네! 닉네임 그 성강개님 있잖아! 성강개님 생각나네! 이.. 이 성강개님 닉네임은 장례식 가서도 존나 슬플 때도 웃을 것 같아 왠지야! 존나 슬픈 상황에서도 왠지 웃음.. 웃음이.. 우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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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우어어어어어어어어 왜 줬.. 왜 줬습니까 형님? 컬에 형님한테 365일짜리 주는데 평생의 아프리카만 보다가 그냥.. 우리 형수님 언제 봅니까? 이슬비님께서 별풍선 한개 Kristen 펜과 잎 감소입니다 컬에 형님 아프리카도 꺼내야 빨리 장가를 가실 텐데 아, 아 그건 본디에요? 아 맞네요 형님 졸라 그 킥뷰 남용하시네요 형님 아이디 두개 돌리면서 365일짜리 있습니다 얘 4만원 결제하면 됩니다 으아아아 이런거 존나 싫어 존나 지랄 이런거 오케이 이거 별로 없는건데 이거 또 끝까지 저걸로 버티고 있네 아아아아아아 일어나지마아 아 넌 파란색이 렉이네 아 나도 근데 렉이 있어 금리터에 아아 아 오케이 웅맹한 폴 보고싶다 iance 웅맹 아 팽 지금 나